1.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1월 4일, 드디어 월요일, 을사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갑스럴도 며칠 남지 않았어요. 갑스럴 한 번 또 하고 또 넘어가야 되겠죠. 갑스럴은 현재 신금이 9일 지나갔고요. 그리고 정화가 3일 지나갔죠. 그리고 무토가 18일, 저희는 무토 18일 이 구간에 질하고 있고요. 무토의 기온은 점점점점 약해질 겁니다. 물론 뒤에 오는 것이 이제 의뢰월이고 의뢰월에도 무토가 당연히 7일이 있고 그 다음에 갑목이 7일이 있고 임수가 16일이 있고 이렇게 이제 총 30일이 있을 거예요. 저희는 이 구간 안에 있고 곧 끝날 겁니다. 오늘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의뢰월이 자라기에는 너무 넓어서 고급스러운 나무는 나무라고 하는 게 조금 나네요. 고급스러운 풀이 자라기는 좀 오늘 에너지가 디심이 부족하죠. 시간은 항상 있습니다. 좋은 날은 못 돼요. 의뢰월 입장에서 봤을 때 자유롭게 뜻을 펼칠 수 있는 에너지는 못 됩니다. 사지, 인묘지, 고급지 이 기둥별로 볼 때는 사람의 운명을 볼 때 저는 보고 저는 보통 이론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봅니다. 자 그럼 갑목 보겠습니다. 갑일관 분들은 갑자라든가 갑신이라든가 갑인일주라든가 많으시겠죠. 갑목 입관 분들 입장에서는 겁재가 병지에 앉은 날인데 날짜 자체는 병지 환경이기 때문에 저 답답할 수 있어요. 특히 내가 오늘 덤탱이를 쓸 수 있어요. 무슨 덤탱이냐 일적인 덤탱이 본인의 어떤 한계를 많이 좀 실감할 수 있는 하루인데 주변 분들 중에서 분명히 아파서 그만두시거나 오늘 못 나오시는 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일적인 것도 그래서 덤탱이를 쓸 수 있다고 표현을 드린 거고요. 그걸 그냥 기쁘게 받아들이신 분은 오히려 이게 나쁜 운은 아니죠. 내가 드디어 도울 일이 생겼구나 라고 나서면 되는 것이고 이게 반갑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일적인 환경이 누구나 다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버거운 일은 혼자 하시지 마시고 분담을 하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내 일만 하기도 벅차는데 다른 사람 일을 떠안을 수 있어야 하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너무 맹신을 하지 마시고 틀릴 수 있으니까 당연히 틀려요. 일관별 운생이가 다를 수 있는데 내가 이거밖에 못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버거운 날입니다. 자 이제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분들은 똑같은 글자가 지금 들어왔죠. 그래서 비견이 목욕지에 앉은 날인데요. 가족이라든가 친구들 중에서 나에게 뭔가 사실을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감추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고 또 동업자 사업적인 동업자 편의점을 같이 하신다거나 같이 어떤 서비스업 가게를 식당을 하신다거나 그런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는 하루입니다. 을목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죠. 오늘 배신 수가 있으니까 조심이라고 제가 적어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화일관 넘어가겠습니다.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일관 분들은 병자일주라든가 병인일주라든가 많으시겠죠. 네 이제 병화 입장에서는 정인이 걸럭지 앉은 날인데 굉장히 일적으로 좋은 날이고 바빠요. 좋게 풀리시는 분들은 장거리 이동도 하게 되실 것이고 정말 일적으로 바쁘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내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화분들은 내가 필요하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운이 좋게 풀리고 계신 분들은 죄송한데 발음이 자꾸 보이는데 정말 바쁘고 장거리 출장 이런 것도 많이 생기실 거고 그러니까 시원시원하단 말이죠. 병화 입장 분들에게는 내가 나설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운이 안 좋은 분들은 어떻게 되시냐면 계약이나 문사라다가 이런 일로 간섭을 받게 되시고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명을 쓰시게 되거나 억울한 일 당하시게 되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몸이 아픈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병화분들이 양극적으로 지금 가는 부분이니까 저는 가장 강한 운을 말씀을 드린 것이 전체를 다 봐드리지 못해요. 이게 일관별 운세이긴 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 다 입장이 다를 거 아닙니까? 심지어 같은 날에 태어나신 분들 사주가 다릅니다. 어쨌든 병화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 운으로 크게 갈린다는 거요. 그리고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 일관분들은 편인이 제왕지에 앉은 날인데 주변에서 엄청 반대를 하고 혹은 가볍게 반대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대로 일을 추진하거나 특정 사람과의 다시 만나는 일을 내 고집대로, 내 감정들로 그냥 밀어붙이게 될 수 있어요. 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일, 전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일 이런 일들에 해당이 되실 거고요. 회사에서도 반대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거래처랑 트지마, 그 물건 발주하지마 이렇게 했던 일인데 추진해요. 그냥, 그래서 많은 기회나 많은 사람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고집대로 추진하시게 되면 그런데 그만큼 이름만큼 배우는 것도 많은 하루가 되니까 만감이 교체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공짜로 배우는 건 없습니다. 이제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분들은 오늘 관성이 들어왔죠. 정관입니다. 정관이 걸럭지 앉은 날인데 회사에서 본인에게 이목이 집중돼요. 시선 집중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중책을 받게 될 수 있고요. 게다가 그 일처리를 굉장히 능숙하게 하게 됩니다. 어떤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로 지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본인의 입지에 위협이 되는 사람한테는 내가 사람 감투수문 변하잖아요. 대립적인 태도를 취하시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안 좋습니다. 그냥 적에게 왜 미운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부드러운 자세로 내 적에게 더 잘해주자 라는 태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이득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또 평소분 다른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요. 서비스 개통에 계신 분들께는 오늘 하루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많은 민원권과 많은 업무들이 몰려오는 날이 되기 때문에 무토분들은 오늘도 만만치 않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뎌서야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 평관이 제왕지에 앉은 날인데요. 결혼을 하신 분들은 특히 여자분들 제 우세 많이 보시죠. 남편과 자식이 있는 여성분들은 오늘 하루 정말 편안하게 편안한 개인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일은 아닌데 주변 사람들 내 남편과 내 자식에 해당하는 분들 그리고 미혼 남녀도 기토분들 보실 거 아니에요. 주변에 내 일이 아닌데 주변 사람들과의 주변 사람들 직장 상사 내 엄마 아빠 내 형제 내 동생 내 이성 친구 이런 분들의 구설과 대리분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분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그리고 또 가족들이 힘들대요. 그래서 힘들다는 하소연 친구분들의 힘들다는 하소연 이런 것들을 들어주셔야 되는 하루입니다. 또 본인에게 기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깨를 웬만하면 빌려드리시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면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기댈 수 있는 자리는 없네요. 자 이제 금일간 볼까요. 경금입니다. 경자일주라던가 경술일주라던가 많으시죠. 정제가 장생지에 앉은 날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미혼인 분들은 썸을 탈 수 있는 운이 들어왔고요. 또 미수금 때문에 보증금 못 끼시거나 가게가 안 빠져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묶인 돈을 받을 수 있는 운이 들어왔어요. 근데 개인 운마다 이건 다르니까 어 나 돈 받는 일 오늘 생길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라고 따지시면 안 됩니다. 이건 오늘의 운세예요. 저는 오늘의 운세 굉장히 공격적인 피드백 많이 받아요. 힘듭니다. 그냥 운세입니다. 여러분 개인 운마다 다를 수 있고요. 또 수입도 생기고 지출활동도 굉장히 활발한 하루가 오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편제가 사지에 앉은 날인데요. 금전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나간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금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혼 남성분들 남자분들이 결혼 안 하신 분들 이성 여자친구 이별운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별 겪으실 수 있어요. 일방적인 차단 잠수 이별 통보 다 포함됩니다. 또 전체적으로는 사업이라던가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일처리를 하시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날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수일간이죠.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일간 분들은 상관이 절지에 앉은 날이 돼요. 기존의 일이라던가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하루가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실직을 할 수 있어요. 일자리를 잃는다는 이야기죠. 이별과 만남이 교차를 할 것이고 강한 이동운이 예상이 됩니다. 이직을 결심을 하시거나 새로운 직장을 찾아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드디어 왔습니다. 개수. 개수분들 최근에 되게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식신이 퇴지에 앉은 날인데요. 많은 일들이 꿈과 희망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또 본인의 능력밖에 일들이 많아서 굉장히 좀 어려운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만큼 몸이 안 따라줍니다. 그렇다고 방이온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냥 힘들어요. 오늘 오늘 개수분들은 방에는 없는데 체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요. 잘 드셔야 돼요. 잘 드셔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탈진이 되어 있습니다. 의지가 많이 다운되어 있으시고요.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고 시장을 가신다거나 새벽에 문 여는 가게들 이런 거 좀 구경을 다니시기 좋아요.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생각만 너무 많아서 답답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좀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시면서 자극을 받으시고 새벽에 보면 떡집 막 열잖아요. 시장 같은데 한번 갔다 오시면 기분전환 되실 거예요. 짧게라도 당일치게 여행 다녀오시는 걸 전 추천드리겠습니다. 조만간 풀리는데 개수분들은 이걸 계속 온 대로 따라가시면 정신적으로 열려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탈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기간별 또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주말 또 잘 보내셨을 것이고 저는 화요일 운세영상 만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